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 좀 곤란. 이, 이 사진. 잠들 때까지만 있어주면 안 돼요?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거 좀 뿌려와 줘래? 아, 아... 응? 우리...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? 난 지금 죽은 사람이고 나약한 환자일 뿐이고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 좀 곤란... 이... 이 사진... 돈 세라! 세라야! 이리 와봐! 이거 꿈이야! 정신 좀 들어? 네.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. 정말 괜찮은 거 맞아? 예민하지 않은 편인 줄 알았더니 은근 예민한 편이나?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? 오늘 닦고 쓰고 잠까지 보고 완전 꿀잠 잘 줄 알았는데. 어김없이 악몽을 꿨어요.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. 하... 나약한 돈 세라... 하... 자... 잠들 때까지만... 있어주면 안 돼요? 사실... 아직... 조금... 무서운데... 마냥 내게... 다말루라는 시간이죠. 오늘도 이렇게... 나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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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